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압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 좋은 글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져 사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 형제가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을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당신의 마음으로 읽어보자. 제가 생각해봤ieht 적방에서 세지만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더욱더 더욱 여러분이 적방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찾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